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68페이지 말소등기 입니다. 자 그럼 말소등기는 일단 병경등기하고 경경등기는 등기부에 써있는 등기사항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기부에 써있는 표제부, 갑구일구에 써있는 것을 우리가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갑구나 을구의 등기사항 중에 뭐라고? 전부가 부족하게 돼서 부족한 것을 소면하는 게 말소등기에요. 자 그럼 일단 1번적으로 말소등기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갑과 을이,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하고 전세권 계약을 믿고 전세금이 4천이었어요. 전세금이 4천인데 어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일부를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일부를 잘못 썼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설정등기 하면 전세금은 4천을 써야 되는데 얼마 썼어요 이거? 5천 쓰고 나머지 물론 범위는 건물의 뭐라고? 건물의 전부에요. 물론 존속기간이 있고 의뢰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일부를 잘못 썼으니까 4천을 5천을 잘못 썼으니까 일부만 고치면 돼요. 이게 바로 뭐에요? 1-1번에서 1번 이 전세권에 뭐 하는거에요? 경정등기 하는거에요. 이 전세권에 무슨 등기 한다고? 경정등기를 해요. 얼마로 고치면 돼요? 4천을 고치고 뭐만 치면 돼요? 일부만 치면 된다. 이게 바로 이건 경정등기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세권 계약을 맺는데 무슨 등기 했으면 이렇게 뭐에요? 1번 저당권 등기 했으면 뭐하고 뭐가? 아 원인 행위하고 등기 목적이 서로 틀리면 뭐하면 돼요? 이건 당연히 말소등기 하는거에요. 자 그래서 거기다 2번 뭐라고? 1번 무슨 등기? 1번 저당권 말소등기 하는거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의 처음부터 일부가 아닌 전부를 잘못 쓴거를 지우는거에요. 이게 바로 말소등기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1번 권리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게 원칙이 아니라 당연히 말소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에요. 항상 공동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경우에 재권 판결이 되지 않고 일단 을구상의 저당권자나 을구상의 전세권자가 뭐에요? 자 그 등기가 있다면 이 사람이 소재불명이 됐어요. 행병이 됐어요. 그럼 그 권리를 뭐해요? 소멸시키고 뭐해줘야 되는데 부동산을 뭐해요? 깔끔하게 소멸하고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소재불명이 돼서 없어졌죠? 행병이 됐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실종신고부터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법원가서 뭐해요? 판사님 이 사람 차제주소에서 그게 바로 공시채구에요. 그래서 공시채구에서 무슨 판결 받는거에요? 이거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받아요. 이게 재권 판결이에요. 이 재권 판결은 단독 신청하는거에요. 그래서 여기 전세금 반환유성화 뭐에요? 공탁증서 같은 영수증 있죠? 이런건 뭐에요? 이런건 규정이 없어요. 재권 판결 받고 단독을 하는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영회한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 지효권 있죠? 말수하면 안되지. 그래서 수영 얘기하면 지효권하고 상속등기 두가지만 말수 등기 안합니다. 뭐하고 말수 등기 안한다고? 지효권하고 상속등기만 말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4번 4번 수익권인은 뭐에요? 보조를 위한 가등기안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후에 대한 근저당 등기는 등기명인이 직권 말수하겠다는 통제를 한 다음에 소정의 기간을 기대서 말수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그것도 틀렸다니죠? 우리가 보통 보게되면 등기관이 뭐하는게? 직권으로 말수하는게 있어요. 이 직권으로 말수할 수 있는게 우리가 뭐에요? 두가지로 분리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가등기안 본등기 하게 되면 중간처분 등기가 있어요. 무슨 등기? 중간처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처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예컨대 그 이외 거. 예컨대 농지의 전세권 등기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 말수 대상 중에 중간처분 등기 그거 이외에 그 이외에 그 이외에 뭐에요? 그 이외에 직권 말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직권 말수. 자 그러면 이 중간처분 등기는 선? 선 뭐에요? 선 말서부터 먼저에요. 그 다음에 후. 통지래요. 통지. 자 그런데 그 이외에 직권 말수는 먼저 뭐에요? 먼저 통지부터에요. 그 다음에 후에 말수해요. 말수. 자 통지부터 하고. 1개월의 기간을 주겠다. 이지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말수한다. 그러니까 거기 중간처분 등기는 먼저 뭐에요? 먼저 직권 말수할 때 통지하는게 아니라 뭐부터 하고? 말서부터 하고 나중에 통지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5번 말수등기는 기존 등기를 법률적 차원에서 말수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시라는 경우 행어는 멸시등기하고 급별된다. 그게 맞는 얘기다. 자 11번을 별표합니다. 11번을 별표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은 말수등기에 관한 사항도 틀린 거 그랬는데 말수등기 대상이 되는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족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족할 때 말수하는 거에요. 그게 원시적이든 만약에 후발적은 뭐에요? 갑과 우리.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우리라는 사람이 저당권 계약을 맺고 저당권 얘기했어요. 자 우리 갑한테 돈을 갚았어요. 피단본 채권 소멸을 해서 저당권 소멸시켜야죠. 자 이 사유가 부족한 사유가 돈을 갚았으니까 후발적이죠. 그래요. 하여튼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주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에 원인 모여가 되는 실체적이든 따져먹지 않겠단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2번 확정 판결에서 등기 말씀할 경우에 이해관계나 승낙성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자 예컨대. 이 갑과 을이 뭐에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이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요. 등기가 이뤄졌어요. 1번. 자 소유권 보전 능기 갑에서. 2번. 이 젖는 게 율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자 이 갑이 주위의 도움을 받았어요. 뭐라고? 자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시껏 7억짜리를 2억 5천에 치대했으니까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요. 그래서 주위의 도움을 받았고 말소등기 할래. 그 찰나에 이미 뭐에요? 저당권능이 병한테 했다니. 그러면 이 사람이 판결 받고 얘가 말소등기 안 해주니까 판결 받고 2등기 말소할 때. 그죠? 자 판결은 보통 우리가 확정 판결이에요. 아 2심 법원에서 승소해서 그 등기 말소해달라고. 피고가 2심에서 승소하고 회복해달라. 두집박죽. 절대 등기관은 그런 거 자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판결은 이행 판결을 받았으면 확정 증명서 확정 증명서 소송이 끝났다는 증명서 그걸 우리가 확정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판결. 아무리 뭐에요. 자 하여튼 확정 판결을 받고 말소할 때에도 이 사람이 뭐에요? 승낙서를 내야지만이 뭐에요? 이 등기를 뭐한다고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지 뭐에요? 승낙서 없으면 등기 받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확정 판결에서 말소할 때 필요가 있다니까요. 자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족하게 말소 등기 자체가 말소 등기 자체가 말소 등기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2번은 틀린 것이고 3번은 말소 등기 자체를 말소할 수는 없어요. 그런 등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 뭐에요? 이 이전 등기가 갑이 소유권 갑이 돈 갚고 말소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원인 없이 말소시켰으면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에요? 3번 뭐라고? 2번 말소 등기를 또 뭐라고? 말소하는 그런 등기 없다. 이런 등기 항상 뭐라고? 자 1번 저당권을 뭐한다는 얘기에요? 회복해야 된다. 회복. 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다. 어?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신청정부의 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을 뭐에요? 첨부할 때는 등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뭐할 수 있고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분인지 가처분 등기 승소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할 경우에 가처분인의 경제된 제3자명의 등기는 자 동시에 뭐라고? 이거 말소도 동시에 신청한다. 동시에 신청이다. 단독 신청한다. 단독 신청하는거에요. 단독 신청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두 사람이 갑과율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뭐에요? 민법 110조 사기강박이죠? 자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갑에서 2번 뭐라고 잊었는게 울로 넘어갔다. 그러면 자 그러면 뭐에요? 이 갑이란 소송에서 2등기 말씀해달라고 소송하죠? 근데 이 민법 110조 사기강박은 단서정에 이 선의삼다 후유정이 있으니까 갑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건 법원이고 이 가처분은 왜? 가처분은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에 자 가처분 제도를 남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보통 한 부동산 가액의 한 20% 정도의 공탁을 해야되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에요? 가처분 등기를 받은 법원에서 촉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등기부상에 이렇게 3번 뭐가 들어와요? 가처분 들어와요. 여러분 주의할 점은 시험지에다가 뭐라고 써있으면 가처분 등기라고 써있으면 이건 뭐에요? 가처분 등기란 말이 나오죠? 뒤에 이건 촉탁등기에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건 잊어요. 이건 잊어버리고 하여튼 등기법에서 나오는 가처분은 항상 촉탁등기라고 생각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갑을 가처분권자라고 얘기도 해요.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했으니까 법원에 촉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만약에 뭐에요? 이 가처분이 없다면 자 이렇게 이 병이란 사람은 자 이 예등기 믿고 샀으면 선이 선이고 무과실로 추정하는데 가처분이고 보고 샀죠? 소송정의라 알고 사니까 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자 기본적으로 원고 갑이란 사람이 입증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항상 뭐에요? 소송 중에 법원에 가처분 촉탁이 있게 되면 이걸 보고 사람은 얘는 이제 악이라는 게 악이 얘를 악의를 만들기 위해서 가처분이 꼭 필요해요. 그럼 갑이란 사람이 소소에 승소해서 뭐에요? 이 등기하고 이 등기를 동시에 두 개를 맞서 신청해요. 왜? 이제는 이 가처분은 등기 소송 중에는 임시를 하는 거예요. 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게 진짜 처분금지가 되니까 얘는 뭐 얘가 맞서 되니까 얘도 같이 맞서야 돼. 왜? 설거치되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러면 뭐 그러면 이래서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맞서는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맞서할 때는 항상 단독이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안 외워두면 이걸 뭐에요? 항상 속아요. 직권 같기도 하고 촉탕 맞서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맞서는 단독이다.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맞서는 단독이다. 그리고 꼭 암기합니다. 암기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5번에 그래서 뭐에요?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제 등기 말수는 단독으로 동시에 말수한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270페이지에 말수 등기에 관한 말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이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뭐에 관한 틀린 거? 말수 등기에 관한 틀린 거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거 모두 몇 개인가? 말수 등기 말수 등기 허용한다. 허용되지 않죠? 일단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거 틀렸고 등기된 건물이 화재 등을 없애는 경우에 말수 등기 화재를 없애졌을 때는 멸시 등기하는 거죠? 틀린 게 일단 두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소재불명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 소유권자는 계약 전세금 반항 측정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그거 틀렸죠? 세 개 틀렸고 등기 일부가 붉은 소로 지우는 것은 말수 등기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말수 등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고 환매권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를 했을 때는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으로 자 권리취득 등기 그죠? 자기 실행에서 여는 게 맞죠? 권리취득 등기는 등기가 뭐 한다고? 직권으로 말씀한다 직권만 쓰죠? 그래요 그건 당연히 많은 얘기니까 틀린 건 세 개죠 기용, 리헌, 디그, 세 개 몇 개가 답이다? 세 개가 답이다 세 개 자 그 다음에 14번은 뭐예요? 말수 등기 신청할 경우에 말수에 만화 승낙서를 첨부해야 할 등기 이해관계에 있는 3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그러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수 등기 할 때 이해관계는 돈 빌려준 사람이 이해관계이라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기본 첫 번째 생각할 게 돈 빌려줘갖고 돈을 못 받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누구한테 일본 수익권자한테 이 값한테 돈 빌려준 A가 채무를 이왕해서 소송하면서 2번 감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보존등기의 말씀은 감유권자는 이 A라는 사람은 감유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예요? 돈 받을 게 있는 거죠? 지금 소송 중에 소송 중에 감유가 들어왔으니까 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해관계예요 감유권자 A가 감유가 이해관계이다 그럼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1번 자 1번 예컨대 만약에 소유권이 갑에서 울러 넘어갔어요 이게 원인 무효가 됐어요 아까 불공정우 법리랭이 있죠? 아 이 얘기야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관계 이승기 말살라면 얘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상권자 있죠? 자 이 지상권자한테 돈 빌려줬어요 1번 지상권에 붙여진 저당권은 게다 병이죠? 이 지상권이 존속기간을 끝나서 말살됐어요 얘는 얘한테 돈 빌렸는데 얘가 이해관계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이해관계다 돈에 얽힌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 저당권 능기 2번 저당권 능기 병이에요 그럼 1순위 저당권 말살때에 엄청난 기분이 좋아요 본인이 1순위 되니까 반대로 1순위 2순위 말살때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위 1번 순위 2번은 이해관계는 여부가 안 돼요 그건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따져볼 일이지 말소 등기는 이해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니은의 순위 2번 디귿의 순위 1번 나오죠 순위 2번 저당권 말살때 1번 저당권 때는 당연히 얼마나 본인이 본인이 관심도 안 돼 2번이 말살든 말든 그런데 디귿 때 순위 1번 저당권 말살때 2번은 얼마나 기뻐 내가 1순위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적어도 니은과 디귿은 말소 등기 할 때 이해관계는 아니야 디귿과 니은을 니은 디귿 빼야 돼 니은 디귿 니은 디귿 5번에 디귿 4번에 니은 3번에 니은이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답이야 기역과 니을이냐 기역과 미은이냐 그러니까 우리 미음에 보존된 게 말살때 가압류권자는 당연히 뭐예요 도밀려준 사람이니까 해당이 돼요 그럼 기역 당연히 해당하지 지상권 말살때 지상권을 목적으로 아 지상권이 아니라 도밀려준 저당권자 이해관계는 그러면 거기 니을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 말살때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순위가 없어요 다만 뭐예요 자 토지에 뭐 말살때 저당권 말살때 자 이렇게 1번 1번 지상권 등기가 돼있고 2번 저당권 등기가 돼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 말살때 이 지상권자는 관심이 없어 후순위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후순위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1순위 2순위에 안 붙었지 같은 등기부상에 양립하는 지상권자나 저당권자는 이해관계는 여부가 아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고 뭐라고 2번에 기억하고 미운 이 두가지만 기억하고 미운 두가지만 이 사람이 이해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자 그래서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 지상권 등기 말살때 지상권자한테 뭐한 사람 돈 빌어준 사람 기억 니을 보존 등기 말살때 있죠 감리권자 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기억과 뭐예요 미음 두가지 2번이 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272편이 뭐예요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거 그랬어요 말소 등기 설명으로 옳은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말소 등기는 자 이렇게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족하게 생긴 걸 할 수 있다 말도 안되요 항상 말소 등기는 전부에요 전부 말소 등기 뭐라고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2번 등기관이 등기완료 그 4권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해당할 때는 무조건 뭐라고 지권 말소해야 돼요 지권 말소한다는 지권 그래서 등기사항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그랬고 니은은 뭐예요 자 지권 말소 있다 있다리죠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고 3번 갑을 병소로 이전 등기가 경제된 상태에서 을명의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병이 관계 말도 안되요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갑 2번 뭐 이전 등기 을 3번 이전 등기 병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보게 되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순차적으로 됐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병의 등기 있죠 자 항상 말소 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사항을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있는 사람 누구 이 병의 등기를 말소할 때 자 말소하고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지 얘부터 말소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도 없다 누구부터 병부터 말소시켜야지 을부터 말소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존등기가 착오로 경제된 경우 그 명의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 등기 뭐예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아니라 뭐라고 있다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신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불구하고 등기간이 착오로 완료됐을 때는 그치고 말소하죠 그게 5분이 맞다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자 별피하시고 별피하시고 말소되는 등기 종류는 제한이 없으나 절대 우리는 뭘 인정하냐 안다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는 경우는 없다 자 그래서 말소회복등기 해야 된다 어디 이거이죠 이거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면 안 되고 무슨 등기한다 회복등기 한다 그 다음에 그게 틀렸고 1번 말소등기 기존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실체적 절차적 원인에서 등기 전부를 부족한 요건한다 맞고 농지를 모쪼록 전세권 등기 실행 등기간이 뭐한다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그 다음에 피단보 채권의 소멸을 이후로 근조당권이 말소된 경우에 채무자를 추가한 근조당의 변경은 채무자 추가했죠 피단보 채권의 소멸을 이후로 근조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무자를 추가로 근조당의 변경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는 등기간이 뭐한다 직권 맞사한다 그러니까 저당권 주등기 맞사할 때 부기등기는 당연히 뭐한다고 주등기 없어졌으니까 말소했죠 너무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자 말소등기일 경우에 등기상 2형의 3자의 등기말소를 인해서 손해를 입은 우려가 있는 것이 기록에서 형식적으로 인용될 말한다 형식적으로 인용될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음 예컨대 예컨대 만약에 자 등기부상에 1번 지상권 설정등기가 돼있죠 이 지상권자가 누구한테 병한테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이 저당권 등기 병한테 자 우리 병한테 돈 빌렸죠 그러면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끝나서 이 지상권이 뭐할 때 이 지상권이 뭐예요 자 효력이 지금 효력이 없어졌죠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존속이 끝나서 이 지상권을 맞사드린게 할 때 이게 아직 뭐라고 아직 뭐예요 등기부에 남아있죠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등기부에 자 한마디로 뭐냐면 이 의리라는 사람이 의리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 얘기 다시 합니다 만약에 의리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지상권 등기 존속기간이 끝날 보면 깔끔한 사람이라 얘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럼 돈을 갚아갖고 이게 뭐예요 피단부채권에 소멸해서 저당권은 뭐예요 말소된 게 안했지 소멸됐죠 근데 갑이 존속기간이 끝났고 이 지상권 맞사할 때 얘는 이해관계니까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해요 얘는 등기부에 존재하고 있지만 자 권리는 상실됐다 하더라도 이해관계니까 승낙서를 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 자 5번에 등기를 신청할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아닌 것임에 불구하고 등기간이 착오로 등기가 아 이거 당연히 뭐예요 등기간이 증권 맞사한다고 그랬고 아 지금 여깄죠 16번에 아 16번에 지금 뭐예요 틀린 거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고 5번은 말소등기 인청의 경우에 16번에 5번입니다 말소등기 인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란 등기 말소로 인해서 소녀를 입을 의료가 있는 것이 등기 이력에서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돈을 받았지만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말소등기 할 때 너의 이해는 뭐에 해당한다 이해관계는 해당한다 그 얘기에요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별표합니다 17번 별표하시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없는 등기는 그랬죠 자 유치권 직권 맞소 농재전세권 직권 맞소 채권자 의뢰 신청에 의한 절대 가합률 등기는 촉탁등기에요 가합률 등기는 촉탁이지 신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주문에 상속등기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위조된 갑의 인감 유명해서 갑에서 올려놓으려 했죠 그래서 5번은 위조된 단어죠 위죠 자 무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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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익감으로 무화다 아니게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무권대리 등기했다든가 무권대리 무대 무권대리 자 죽은 사람명이 인감명이 위조됐다 들어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으니까 무권대리인 인감명 위조 유효할 수 있다 직권만 사면 안된다 자 그 다음에 자 18번을 별표하시고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걸 했어요 지상권의 존속기관이 말리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과 공동으로 모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고 공동신청이죠 2번 근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 3점이 된기였죠 제3취책자가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말단된 얘기다 말단된 얘기다 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무전 등기인 갑이 있고 자 1번 무전 등기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네 1-1번 1번 근저당권이 자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자 근저당 설정 후에 아 소유권이 넘어간거죠 소유권이 18번 별표합니다 18번 별표하시고 자 이렇게 소유권 저당권이 넘어간게 아니라 이렇게 2번 소유권이 넘어간게 아니라 누가한테 병한테 그러면 자 보세요 자 2번에 근저당 설정 후에 소유권이 3차진냈죠 제3취책학 설정자와 공동으로 아 말소 등기 그러니까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얘가 얘한테 돈을 뭐예요 다 주고 살면 얘가 말소 등기 병이 가반던 계약 멸티 이거 안고 산다 그러면 얘가 말소 등기 절대 쉬운 문제는 갑이 말소를 했다 병이 말소 했다 그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그죠 채무 변제로 말소 등기 할 때 병이 될 수도 있고 갑이 될 수 있으니까 병 또는 또는 누구 이거 갑 갑이죠 갑 갑 이 갑이다 이 갑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한다 설정자 그래서 우리 근저당권 설정 후 3자의 소유권이 비전할 경우 제3취익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이 아니라 제3취익자와 제3취익자가 누구 저당권자와 근저당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한다는 거죠 3번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경우 등기상 이해강의 3자가 있을 때는 3자의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소가 필요하죠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회복 있죠 회복 회복을 신청할 때는 이해강의 3자였을 때 그 사람의 승낙이 뭐라고 필요하다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는 등기상 이해강의 3자가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이 필요하다 자 그런 그 얘기고 다음에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소유자인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뭐예요 근저당권이 됐죠 공동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1번 자 소유권을 넣는 게 자 갑 1번 근저당권 설정는 게 1-1번 1번 근저당권이 누구 병 이깁니다 그러면 자 근저 그 말 4번 근저당권이 뭐가 되고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뭐예요 수입권자인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 말씀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근저당권이 연 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씀드린 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 갑이 자 이 등기부 깨끗이 정리하고 집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저당권 근저당권이 이상했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저당권자는 얘죠 얘한테 뭐예요 얘한테 돈 갚고 이 등기를 말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가 맞쎄 되면 부기등기말소는 주등기 살아나면 안 되죠 등기가 뭐 하겠다 이거 등기관이 지금 뭐예요 이거 말소 신청할 때 왜냐하면 갑이 얘한테 돈 갚으면 얘한테 돈 갚은 거 맞는데 이거 말소해보니 얘가 살아나니까 이거 말소 신청하나니까 그래서 주등기 말소 신청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없어있으니까 이거 있을 필요가 없죠 등기관이 뭐 하겠다 집권 말소하겠다 집권 말소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권 말소하겠다 그래서 여기 자 틀린 것은 몇 번 일단 2번은 뭐예요 2번은 틀린 것이다 자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양수인은 근저당권 소유자 공동시청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명인의 승낭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할 수 있어요 가등기 말소는 아저씨가 인감력 첨부 아저씨가 의무자 조카의 인감력 첨부 해서 할 수 있고 병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명인이 인감력 첨부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19문제는 딱 우리 민법에도 나오지 딱 한 번 나왔는데 민법에도 나눈 얘기인데 갑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을명의 근저당 설정 등기 병명의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경계된 경우에 갑에서 을로 근저당 등기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경계된 경우에 갑과 을의 근저당 등기를 1번 피단보 채무의 변제 또는 2번 원인무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 갑과 1번 피단보 채무의 변제 또는 2번 등기 원인으로 맞서 등기 할 경우도 아니죠 그래서 거기 갑을 병으로 등기가 순차적으로 경계된 후에 병이 을 사이에 근저당 등기를 갑과 을 사이에 갑에서 을명의 저당궂는기 병명의 이전 등기 갑에서 을명의 저당궂는기 병명의 이전 등기 순차적으로 갑에서 을로 저당궂는기 갑에서 을로 갑에서 을로 저당궂는기가 됐고 갑에서 을으로 병으로 뭐예요 이건 소유권이 뭐가 된 거예요 소유권이 이런댔죠 자 이렇게 소유권이 이런댔다 소유권 갑에서 뭐라고 을 사이 갑과 을 사이에 갑의 부동산의 의뢰명의로 병의 명의로 연계가 된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에 근저당궂는기를 피단버치권 채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자 이 지금 뭐예요 피단버치권 아까 얘기했죠 걸리자가 누구냐 모르겠네요 걸리자는 뭐예요 걸리자는 당이 누구라고 아까 이 문제고 18번 문제 18번 문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소유권이 그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침문이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동갑했을 때는 얘도 걸리자 되고 얘도 걸리자 된다 그랬죠 동갑했을 때 그래서 거기 기억 1의 경우 1의 경우 없는데 피단버 변제로 또는 변제 피단버 변제로 또는 1의 경우는 갑은 실제법상의 말소천권을 갖지 못한다 갑이 뭐라고 자 갑과 을 사이의 근저당기 병의 명예 이전당기가 순차적으로 전용된 경우에는 순차적 명예 됐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근저당보에 변경 설정당기를 자 피단버 채물의 변제로 등기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 자 누구도 되고 이 권리자가 이 현재 소유권자가 권리자될 수 있고 전소유자 된다는 게 그래서 거기 1의 경우 자 당연히 뭐한 것은 옳은 건과 묶은 거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갑은 1의 경우 갑은 실제법적 말소천권을 갖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갑도 실제법성 갑도 뭐가 되고 갑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자 갑도 병 갑하고 병 다 둘 다 등기 권리자가 됐으니까 기역은 틀렸다 그 다음에 2의 경우 2의 경우 2의 뭐예요 2의 경우 뭐예요 원인 뭐예요 해서 말소할 때는 2의 경우는 갑은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쓰였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일단 오른것만 묶었고 일단 그 기역의 1번은 갑은 자 갑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 오른것만 묶었으니까 기역은 총권을 가져요 가지고 갖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2의 경우 갑은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될 수가 자 오른것만 묶었는데 당연히 뭐예요 2의 경우 2의 경우는 뭐예요 원인 묶여가 됐죠 그래 2의 경우 갑은 말소 등기 권리자 될 수 없다 무슨 얘기니까 이 두 사람의 이 두 사람의 갑과 을의 저당권등기가 이게 원인 묶여가 되면 원인 묶여가 됐죠 그럼 이 갑이라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이 병이 원인 묶여로 등기부에 남아있으니까 병만 말소 등기 총권이 있다 어 그래서 일단 니은은 뭐예요 권리자가 될 수 없다 니은은 자 디은은 뭐예요 당연히 맞고 디것 이 경우 갑도는 병이 을과 뭐라고 갑도는 병이 을과 공도로 말소 등기를 뭐 할 수 있다니까요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공동신청할 수 있죠 갑과 병이 을과 뭐예요 공도로 말소 등기를 갑과 또는 뭐예요 갑하고 아니면 또는 병하고 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이 병이 갑한테 돈 다 주고 갚으면 다 갚으면 갑이 말소 할 것이고 얘가 권리자 이 병이 뭐예요 이것을 안고 사겠다 그러면 뭐예요 얘가 권리자 얘가 뭐라고 의무자 그 얘기예요 자 의무자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니을번 의의 경우 이의 경우 뭐예요 을은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당연히 을이 단독으로 말소 할 수는 없지 이의 경우 왜 원인 뭐예요 갑에서 을이 을은 단독 아니지 병이 있죠 병이 물건적 총권이니까 이게 이의 경우 이게 원인 무해가 되면 얘는 총권이 없어요 물건적 총권이 얘만 뭐라고 병만 뭐예요 병만 단독으로 말소 했을지 자 옳은 것은 뭐만 옳은 거니까 자 3번 니은하고 디근말 옳습니다 다시 다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약을 맺고 수입권이 넘어왔을 때 이게 원인 무해라면 얘만 뭐예요 얘만 말소 등기 걸리자지 자 다른 사람은 걸리자가 아니고요 자 만약에 말소 등기 할 때 병도 될 수 있고 누구 일도 될 수 있고 그 얘기예요 을 될 수 있다 답은 뭐라고 답은 3번입니다 자 넘겨오시면 자 무슨 등기 274편이 뭐예요 그 회복 등기 나오죠 회복 등기 회복 등기 나오는데 회복 등기 회복 등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